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016년 3월 27일 역시 같은 시간에 지금 전면에 보이시는 것은 완월정입니다. 옛날에 옥황상제가 계신 옥경에는 광안전이 있으며 그 아래 오작게 운아서가 굽이 치고 아름다운 선녀들이 개관의 절경 속에 즐겼다는 전설이 있는 이 전설의 광알로 천상의 광안진을 재현한 것이고요. 이곳에서는 이제 그 지상인이 달리 달라라를 즐기기 위해서 전통 누각을 조선식 누각을 해서 광알로 전경을 한층 돋보이게 해서 이 농구에서 승중 무대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춘향제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이곳이 이제 여기 지형도상에서 이곳이 7번 지형에 석합니다. 그래서 저쪽 광알로 쪽으로 저희가 좀 이동을 해서 주말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이곳에 많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제 춘향 영정하고 춘향 사당에도 좀 들렸고요. 그쪽에 이제 그 오작게 광알로 쪽에서 해서 나머지 코스들을 이용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 다른 곳보다는 춘향 사당을 좀 한번 들려서 여러분들이 그 절개를 지킨 초모하게 건립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더 이곳을 이해하는 데 많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